현재 편의점 품절 대란이 일어난 송가인의 막걸리여라 리뷰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라벨부터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해서 송가인님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송가인님이 어리실 때 부모님이 직접 막걸리를 만들기도 해서 식는감이 되게 있었고 지역 행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시면서 지역 막걸리를 정말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역 막걸리 중에 국산 쌀 100% 쓰는 곳이 적기 때문에 직접 협업을 해서 막걸리를 만들게 되셨다. 쌀 국내산 이렇게 강조 처리가 돼 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뽀얗고 도수가 5도이기 때문에 맑은 느낌으로 일단 굉장히 새콤달콤한데 산미가 되게 화사해서 입안에서 넘어가는 느낌이 일단 굉장히 좋고요. 다른 저가형 막걸리에 비해서 확실히 끝맛이 산뜻하다. 송가인님 목소리처럼 반드러지고 맑은 느낌의 막걸리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돈 주고 사 마시겠냐고 하면 5.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유료 광고이기는 한데 실제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라서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진심으로 저는 재밌고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끝!